오늘은 학교 근처에 있는 빅스위티 브레드라는 데를 먹었는데 오늘 점심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오늘의 스페셜이고 이쪽은 메뉴판이에요 메뉴판을 한번 볼게요 시켜볼 메뉴를 한번 볼 건데요 저번에 저는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 빅스위티 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보니까 햄&치즈 샌드위치가 있네요 햄, 치즈, 피클, 버터, 허블, 마요네즈, 머스타드, 바게트, 치아바타 저는 이걸 러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안쪽을 보면 이거 드립커피 같죠? 드립커피가 있고요 여기는 음료수들 여기도 음료수들이 있고요 이쪽은 디저트가 있는 코너인데요 케이크도 많고 케이크도 많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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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치즈 샌드위치 햄&치즈 샌드위치 햄&치즈 샌드위치 어디서 이름을 불러요? 햄 햄 햄&치카페&아이스화드 샌드위치 아이스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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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여기는 주문을 하면 이렇게 번호를 줘요 그리고 음료를 시켜앉으셔도 이렇게 물을 가져갈 수 있고요 저기 지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만드시는 중입니다 여기는 안쪽인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볼거에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변화할거에요 아이스화드 샌드위치 아이스화드 샌드위치 아이스화드 샌드위치 아이스화드 샌드위치 아이스화드 샌드위치 커피를 받아주셨고요 원래는 제가 이 번호판을 테이블에 놓으면 받아주시는데 제가 조금 늦게 나왔네요 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시키는데 조금 밋밋해요 맛은 아이스화드 아이스화드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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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퍽퍽하고 진짜 맛있어요 빵이 진짜 맛있고요 조금 느끼한데 느끼하면 커피 빵이 계속 trouxe 문은 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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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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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갔다 온 빅시티 브레드 카페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